예전에 무슨 유명한 노래 중에 벌써 1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벌써 1년이네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 방류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이 됐는데 오늘 7일부터인가요 7일부터 내일부터네요 8차 방류를 시작하는데 이제 8차 정도 되니까 뭐를 방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까먹었어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지금 방사선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걸 까먹을 정도는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전 8월 달에 1차 방류를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죠. 뭐 이게 방사능 우럭이 나온다든가 온 동네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다 뭐 오염된다든가 방사능의 바다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차부터 7차까지 방류를 했는데 5만 4천 톤 이상 5만 5천 톤 가까이 방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특히 삼중수소 가 문제였는데 그 기준치를 보면 그 260베크렐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준치가 10,000베크렐 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의 2.6%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자연에 있는 삼중수소 수치랑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측정의 최소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뭐냐 아니 이거 방사능 오염수니까 방류하면 난리가 난다. 막 뭐 수십 배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나온 건데 결국엔 방류하는 양도 적었고 이미 희석을 해서 오염된 물이 아니라 오염을 처리한 수를 방류했기 때문에 이게 또 태평양을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에 오면 그냥 사회상 영향이 제로에 가깝다. 지금 이 측정치는요. 그 오염수를 방류할 그 자리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태평양이 희석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면 이미 돌고 돌아서 나중에 4 5년 후에 태평양을 돌아서 이 방사능 오염처리수가 돌아오면 우리 바다에는 사실상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게 사실상 판명이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오염수가 됐건 오염처리수가 됐건 방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고가 있었고 이게 쌓여 있었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나름대로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과학에 근거해서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일본에게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 우리도 모니터링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서 한 치의 찝찝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한국 정부 한국의 몫이라는 건 저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뭐 일본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냥 그거는 일본은 당연히 그렇게 주전을 하겠죠. 이게 정서와 감정의 문제인데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학이거든요. 과학이죠. 이를테면 옆에 나라에서 그것도 핵으로 오염 처리가 됐든 안 됐든 불행한 사고가 났던 핵과 관련된 물질을 방류한다는 게 기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명 뭔가 찜찜하고 괜찮다고는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할 건 또 요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핵이나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각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는 게 꽤 많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대표적인 게 부산유의 기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미역으로 유명한 동네. 그렇죠. 거기에 담수화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2천 몇 백억을 주고. 거기가 생각보다 민물이 부족해 가지고 바닷물을 처리해 가지고 만든다는 건데 거기서 심리큐리 떨어진 곳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해국 운동가들이 내려와 가지고 핵수돗물이 나온다고 난리를 쳤 어요. 핵수돗물이요. 우리나라 핵국가야 핵국가네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걸면 수돗물에서 핵물질 나온다고 난리를 쳐 갖고 멀쩡하게 2천 몇 백억이가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게 지금 거의 고물이 다 됐어요. 부처리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제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 한 마디 물고기가 핵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으면 이상해진다. 그다음에 핵수돗물이 나온다. 이 한 마디에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슬픈 거죠. 사실 이번 건 아까 지적했듯이 일본이 방류하는 거 우리는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괴담을 퍼뜨리다 보니까 피해를 일본이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수산물 업자와 우리 어민들이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류 수가 돌고 돌아서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는데 마치 방류하면 바로 우리나라의 우럭들이 방사능 우럭으로 변하고 우리 바다의 소금이 방사능 소금이 되고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천일염을 사죄고 수산물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노량진 수산시장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괴담을 퍼뜨려서 우리 수산물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직시하고 그 괴담을 멈춰야 되는데 이 괴담 퍼뜨리를 1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렇다가 이제 이렇게 별거 아닌 게 나오니까 지금 와서 뒤로 수그머니 빠져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아마 이제 민주당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일부 공영방송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왜냐하면 좀 모아온 표이지만 일본은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비판하고만 해도 뭐. 무조건 죽창가들만 일단 다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이제 그냥 막 비판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일본이 아파야 되는데 우리가 아프죠. 우리 민중들한테 피해가 오고 결국 이 바다에 나오는 해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 민중들이 직격탄을 보게 되니까 소위 이렇게 좀 선동을 했던 분들이 지금 왜 조용하냐. 제가 봤을 땐 결국 그분들이 여기를 지지하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욕먹기 싫으니까 입 딱 다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수산물 오면 우리 다 죽는 듯이 방사능 이 오염될 듯이 얘기하고 또 전문가 들을 돌파하려고 막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장애집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표에 가서 회를 드셨어요. 맞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지층에서 그만하라. 우리가 죽겠다. 당신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괴단 퍼뜨려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 회 먹고 잘 먹었다고 또 후기까지 써두시고 그래서 당신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먹으면 죽는 듯이 얘기했는데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랬냐. 우리는 그냥 일본 비판한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웃기죠. 며칠 전까지 이러다가 결국 여론이 안 좋으니까 슬그머니 뒤로 뺐는데 결국 과거 에도 그랬어요. 사드 갖고 전자파 때문에 그렇게 뭐 성주 참여 먹으면 다 죽을 듯이 얘기했지만 성주 참여 농가들 그렇게 피해보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뒤로 슬쩍 빠지고 결국 지금 참여는 잘 팔리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누구만 피해봅니까. 결국 상인들 농민들 피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되는데 민주당 은 책임 하나 안 지고 결국 뒤로 빠진 다음에 마치 없었던 일이었던 듯이 지금 반성 한마디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러다가 또 다른 먹잇감 생기면 또 괴단 머리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자꾸 봐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지금 광우병도 그렇죠. 사드도 그렇지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 괴단 머리가. 어찌됐건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광우병 그리고 사드 그리고 이번에 오염 처리수 이 문제 누구는 오염 처리수란 말 쓴다고 또 사과하라고 그러대요. 이번에 청문회 보니까. 아니 오염 처리수란 말이 뭐 이런 사과까지. 국제 공식 용어입니다. 오염 처리수는요. 그냥. 아니 저는 그냥 뭐. 오염수라고도 써요. 네. 저는 그냥 오염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오염수가 됐건 이거 가지고 오염수 처리수 를. 그러니까 이게 괴단팔이가 예전처럼 안 먹히는 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수용해야 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저희는 과학을 믿고 국민은 믿고 그리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건 선동하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인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도 민주당 이나 좌파 인사들이나 방송들이 이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났으니 사과 하라. 사과는 아닌 반성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또 할 말은 있어요. 이제 10년 뒤에 나타난다. 20년 뒤에 나타난다. 아. 또 100년 뒤에 가봐야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축적되는 문제다. 쌓이고 쌓여서. 광병대도 그랬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0년 더 지나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사드전자파도 100년 후에는 오겠군요. 배상김 의원은 사과 이런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길게 길게 보자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길게 기다려 보 겠습니다. 언제 할지. 기대하지 마시고 nominee. 안 하러수님께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러가 더 원래는 없어서 현실이 줄일게 도와주자. 이동하는 게 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하러가 더ăng?' 가요. 보겠습니다. 안 하러가범.